당국!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에요. 당국!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스포츠 인정합니다. 제일 좋다,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요즘 승거리 7년 불을 올랐다, 잘 친다, 연습 많이 했구나, 이러면서 막 이제 무너질 때 됐죠. 실망스러운 동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2, 3, 4를 제가 내리 억전한다면 민심 좋아지고 행복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공댄탑이 무너지는데 세 경기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야 누가 부모님들이 큐 여러 자랑 갔다덥니까? 아 익스텐션 같은 거예요. 아 너무 일출일모에 내지 내리하는 계획자 하나 뭐야? 공이 울렁하면서 잘 들어가시네요. 길고 한 거예요, 살짝. 야! 아이! 너 역효 칠 거잖아요. 딱 역효기 끈. 너 갖고 올 줄 알잖아요. 알았어요. 네가 날 자신감을 줬다. 이렇게? 딱! 이렇게? 카드론까지 많이 잡혔어요. 디펜스! 괜찮아 괜찮아. 이건 저도 강수를 두겠습니다. 너무 짧다. 너무 짧다. 너무 짧다. 아! 아!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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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스만 가볼까요? 눌렁 끊어져. 원쿡! 비스탄! 오! 네지 쓰리쿱! 너 바람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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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개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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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큐블이 반가운데? 와! 개샷! 오! 이거 우리 일인가 오늘. 아! 아! 너무 달았어요! 여러분! 힘을 주시겠어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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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습니다. 그냥 1점씩 해볼래요. 그만해라 제일 무서운 거 알죠? 사라져버릴 것들에게 더 이상은 총을 주지 말 정신이 아, 이게 내가 안 들어갔네? 아, 안돼! 블루미워준 연! 아,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오프거든요. 이거 빠져주면 좋습니다. 빠질 일이 없죠? 인데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가 지금 당심했다. 상대가 김수주인데. 이게 조금 나더라고요. 배 속도. 바로가 아닌가? 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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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오! 당신은 똑같은 공이거든요! 너는 뒤돌칠 거거든요! 아, 이 놀? 본인이 따로 있었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수고 이런데 있었나? 이런데 있었나? 짧게 가줘! 제발! 야... 경수 선수에 되겠어요, 이제. 킹해요? 이것도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치마트! 치면 되겠어요. 나 어떻게 치자. 아, 기정. 아, 기정. 아, 기정. 아, 기정. 아, 아, 아. 벌써 처음 봤는데. 벌써 이게 나지. 넷. 프로필이 많네. 얘네 이제 좀 알아가자 우리 서로를. 자 이거 빼면 인정하겠습니다. 인명을 쳤다고. 아니야 아니야. 절대 깨지지 말고 잡아. 아 있었어. 아 있었잖아. 깨지나 다 잡아주시면 뒤로 쏙 나올 것 같거든요. 아 100%인데. 어? 아는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치네. 이게 무슨 길일까요? 무슨 길? 잡다. 쟤 들어온 동물이었다. 쭉 안 돼. 아 왜 이렇게. 내가 먹는 부분 맞아 얘들아. 와. 왜 이렇게 잘 치네. 내가 이거 치면 또 빠질 것 같거든요. 오늘 느낌이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제발 빠져줘.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치고 얘들아. 와 이 새끼 존나 못 쳐. 100% 그렇지. 삐딩. 맹구. 아 이거 또 먹는 거 봐. 아이씨. 아 진짜 족 같네. 어? 아니. 좋고요. 딱 하나 더 줄게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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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맹구. 근데 안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날. 와 너무 빡세. 이거.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는 거야. 다행이다. 아직 못 따라갈 전천도 아닙니다. 끝. 이거 진짜네. 아 이거 봐. 없을 것 같은데. 진짜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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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글이는 이 옷에 방심한다. 오늘은 아니라는 거. 죽지는 말고. 저 죄송한데 잠깐만. 장비 하나만 좀 꺼내야 될 거야? 익스텐션? 익스텐션 가져온다면서요. 익스텐션이 아니라 이게 뭐 시금가지로 해가지고. 살 것 같은 부담감 있죠. 그럼 저도 장비 하나 꺼내야 돼요? 아 그럼요. 당신이 날씨 한 번 더 보여줘요. 다 드리면은 뒷북 예뻐. 더 입을 두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오우. 딱 됐네요. 야 쉽지 않은데 잘 풀어내네 계속. 아 조단 안 돼. 아아. 아아악. 아아악. 너무 째다. 야 이거 죽었다. 빨리 죽어내야 돼. 그러면 내줬는데. 그러면 내줬는데. 그러면 내줬기하는데. 오우. 어땠. 어떻게 왜 안셔요 이 사람은. 아이 많이 졌잖아요 이 사람아. 그러면 졌으면 한 번 이기 때문에 됐지. 오케이. 나으로는 주먹겠습니다. 자 뭐. 아아. 아 진짜 그렇지. 아아. 아아. 자찬 师아 근도 좋아 피 Geez 하니큐 한큐 너무 무서워 보딸사야 잘했어요. 와, 접전이다. OK! 걸리지마 나만. 와, 진영아. 진영아, 제발! 와, 왜 이렇게 쳤어? 힘이 이렇게 없어? 중요? 아... 이거야말로 일출일몰? 후하이스피드와? 아, 진짜로 개매해. 공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앙! 지금은 아니야, 보여주세!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이즈 지키스 백! 더 배뉴스! 세임머만 더 배뉴스! 종이가 안 돼. 안 놨으면 딱 여기 있었겠죠? 딱 여기 있었잖아. 아, 반갑다. 와, 개나이스샷. 제발. 제발. 어우 씨. 야, 확실히 난구를 진짜 잘 푸다. 아, 그런 말로. 담아야 돼. 제발 그냥 담아야 돼. 담아야 돼. 부탁. 아, 미쳤어. 아,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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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해. 제발. 개맨이 있겠습니다. 동아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갈 거야? 안 할 거야? 이번엔 해주면 돼요. 들어가주면 돼요, 이번엔. 외춘기 무려서. 대화 될 거야? 오케이. 오늘 그거 쳐. 이거. 아, 저. 웃자. 웃어. 저 웃을게요. 웃으세요. 와, 진짜. 침새끼다 이거. 콜로세온의 검투사. It's me. 진짜 좋아. 간다, 막사니카. 오잉! 아, 쭈. 아, 쭈. 아, 쭈. 위더 오마바디. 아, 쭈. 위더 오마바디. 아, 쭈. 위더 오마바디. 아, 쭈. 위미. 위미. 지영이는 유미. 승글이한테 짝꿍 탈피 여러분들이 향한 나의 마음 다 핑계고 저번에 제가 옛날에 염색내기 할 때도 2대5로 지고 있다 역전당했거든요 3대2로 역전당했는데 오늘 제가 그거를 하면서 리벤지에도 성공하고 긴장감 넘치는 경기도 불을 드리고 우리 강아지 산책가자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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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차례 진짜 막 봐줄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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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